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여러분은 쌍용자동차가 28년 전에 전기차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쌍용자동차는 1993년 4월부터 3년 동안 개발한 컨셉트카 CCR1을 1995년 제1회 서울 모터쇼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컨셉트카지만 한 번 충전의 주행거리는 200km 이상 달릴 수 있었고 최대 속도는 시속 120km를 낼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50마력의 20kg 포스의 토크를 가진 모터가 장착되었으며 후륜구동 기반입니다. 전장 4290mm, 전폭 1840mm, 높이 1400mm, 무게는 1212kg이었으며 전반적인 크기는 단종된 액센트보다 전장은 짧고 전폭은 넓으며 높이는 낮아 와이드 앤 로우 디자인을 통해 스포츠카 같은 날렵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와 공동개발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195-65VR 15인치 타이어를 장착했으며 이 타이어는 일반 내연기관 타이어 대비 연비가 7% 높게 설계되었습니다. 차체 구조는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이용하여 경량화와 내구성을 높였고 바디는 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FRP를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FRP로 바디를 만들었겠지만 만약 정식으로 양산을 했다면 FRP 적용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거리 200km는 지금의 포터 전기차 수준의 주행거리인데요.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짧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주행거리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8년 전 기술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가볍게 만들어서 전시만 하는 컨셉트카가 아니라 1톤이 넘어가는 무기를 가지면서도 이 주행거리를 달성한 것입니다. 만약 쌍용자동차가 이 컨셉트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개발해왔다면 테슬라보다 더 대단한 기업으로 인정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테슬라를 선두로 전기차가 대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쌍용차가 과거에 컨셉카 개발하고 단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다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일반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대기업의 상품기획 전문가는 달라야 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은 상품을 기획하고 양산화하는 것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변화에 대해 먼저 준비해서 써야 합니다. 상품을 기획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팀은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의 앞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경영이 가능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기름은 고갈될 것이고 언젠가는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쌍용차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고 내연기관 자동차만 개발해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전기차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비록 자동차 전체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10%가 되지 않지만 2035년 이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앞지를 것으로 많은 리서치 기관과 관련 전문기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쌍용자동차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기차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면 지금은 어떤 기업이 되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 예시가 바로 현대자동차의 수소자동차 개발 스토리입니다. 현대자동차는 1998년에 연료전지 개발 조직을 신설하여 수소전기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년 만인 2000년에는 산타필을 바탕으로 한 현대자동차 최초 수소전기차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2005년에는 연료전지 시스템 국산화에 성공했고 주행거리가 384km에 달하는 개발 모델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는 미셰린 챌린지 비밴덤 대회에서 소음, 배기, 연비, CO2 배출량 등 4개 평가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으며 수소전기차 부문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2010년에는 연료전지를 탑재한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핵심 부품 모듈화와 부품 공용화를 통한 양산 모델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 모델인 투싼 IX 퓨어새를 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 수소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된 넥소가 출시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이뤄낸 기술력을 통해서 발전기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는 현대차라는 막강한 자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반박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에 비해서 전기차 구동을 위한 모터와 배터리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쌍용차의 전기차 시장 진입이 늦었다는 점과 더불어 컨셉트카를 양산까지 잊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